제프리, 지금 어디 가세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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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프레드? 지금 어디 가세요? 내가? 이런 바지에 가세요? 블루 블랙! 아, 예, 베이비! 바지에 가세요. 제프리 지금 바지에 오줌 싸고 있습니다. 제프리, 제프리가 난생 처음으로 가는 블루블랙. 제프리,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뭐라 그래 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뭐라 그래 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뭐라 그래 봐. 뭐라 알았나 한마디 해. 바이. 프레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오, I'll survive. 오, 올라갑니다. 오, 올라갑니다. 거의 올라갑니다. 성이, 잘 내릴 수 있을지. 엄마, 잠이 한번 더 하세요. 알아요, 프레드! 어, 프레드! 아, 프레드 잘한다. 아, 프레드 잘한다. 와, Frank. 냄새 Morgan 뇌 신warz 손, 프레드. 소스閉итай 기분 좋아하세요. come on jeffrey oh yeah 오오오 괜찮아 괜찮아 너는 해야지 그래 알겠어요 오오오 점프 좋은 작업 오오오 지옥말루 돼 오, 빠른데! 웨이 빛! 웨이 빛! 제프리, 어떠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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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지요? 오, 오늘 첫날인데 너무 잘 탔어! 제프리!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어? 네 또 타고 싶대 또 타고 싶대 이제 가서 집사님네 가서 먹고 이거 찍은 거 다 볼 거야 이야기해봐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 정말로? 네 자 이제 점점 내려오고 안경 이제 벗어봐 옳지 안경 벗고 그래 야 진짜 오늘 우리 집사님도 멋있고 도영이도 멋있고 사모님은 언제 배우냐 이거? 아이고 탔어? 어 이제 만수 잘 탄다 잘 타 만수가 지금 오늘 다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수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만수 한번 해야지 응 브이브이 올라와 손 덜으세요 손 덜으세요 오세요 오세요 손 덜 즐거웠습니다 여기 쳐다보라니까요 끝났다 한마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너무 귀여우신다 한마디 저거 봐 이거 좀 봐 이거 에스키모 자 한마디 하세요 너무 즐거웠어요 스키도 잘 탔고 목사님 한마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원더풀 사랑해요 주영집사님 이야기해봐 재밌었어요 어떻게 재밌었어 카메라 보고 얘기해 이거 보고 이야기해 이따가 보고 많이 해요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거야? 네 어떻게? 누구하고 얘가 더 타고 싶은데 재미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 표정 지어봐 가장 재밌는 표정 어떤게 가장 재밌어? 넘어졌는거 넘어졌는게 장갑 찾았어? 장갑 찾았어? 네 어 그래 예림이도 재밌었어? 어 어떻게 재밌었어? 얼굴 표정으로 지어봐 어떤게 가장 재밌는거야? 어? 어 얘기 안하면은 이따가 재미없어? 어 그거였어 그래 우리 집사님 오늘 제일 애쓰셨어요? 가장 귀여운 표정 하하하하 가장 가장 토끼같은 우리 집사님 표정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어? 구통에도 사진 찍어달래 잘생긴 사람 사진 다시 한번 예림이 웃지 말고 하하하 예림이 왜 웃지 말래 하나 스메기까지 하나 둘 셋 하나 멋있다 오케이 네 마지막 예쁜 사람들 사진 다 찍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거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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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요 네 딸이랑 아들들 너무 잘 탔죠? 네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오늘 김밥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야 김밥천국 하하하 사장님 하하하 하하하 자주와요 할바도 오겠다는 데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나들이 자주와야 돼 식구들이랑 네 네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